총선에 출마한 법조계 출신 후보자들의 과거 변호 이력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성폭력범과 살인범, 사기범 등 중범죄자를 변호할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이 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. 다만 정치에 대한 뜻을 밝힌 이상 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일각에선 의뢰인을 위한 변론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입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뉴스토마토 김수민입니다.